1월 29일에 뉴질랜드에서 규모 6.5, 5.3, 5.1, 5.1, 5.0, 5.8에 7번의 강진들이 연속 발생을 하였고 이틀 뒤인 1월 31일에도 규모 5.7과 5.4, 5.9의 강진들이 3번 연속 뉴질랜드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오늘 2월 2일 수요일에도 뉴질랜드에서 규모 5.3과 5.2의 강진이 2번 연속 발생 중에 있으며 인도네시아 인근 동티모르에서도 규모 5.9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뉴질랜드에서 강진 발생 이후 2주 내에는 큰 강진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2월 13일은 여러 해 규모 7 이상의 강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월 13일까지는 대지진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은 작년 10월에 도쿄 수도지카 지진 규모 6.1 강진 시기와 비슷합니다. 작년 8월에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규모 6의 강진들이 계속 발생을 하였고 9월에는 일본에서 지진 횟수 감소 후 진도 3이 연속하여 발생하였으며 9월 말에 뉴질랜드와 바누아트에서 큰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10월에는 초승 달전으로 하여 도쿄에서 진도 5강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작년의 조건과 현재 2022년 2월 2일 현재의 조건이 같습니다. 최근 환태평양 조산대 국가들에서 규모 6 이상의 강진들이 계속 발생 중에 있으며 일본에서 지진 횟수의 감소 패턴이 일어나고 있고 뉴질랜드에서 연속 강진들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쿄 수도지카 지진도 우려되는데 그 이유는 어제 2월 1일 화요일에 일본 가나가와현 동부지역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진원의 깊이는 100km로 깊습니다. 과거의 가나가와현 지진을 조사해보면 진원의 깊이가 100km가 넘는 지진 이후에 진도 4의 지진이 관동지역에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018년은 일본 가나가와현 지진 이후 동북지역 미야기, 후쿠시마 그리고 기이수도, 포카이도의 이부리 그리고 이바라키에서도 진도 4의 지진이 한 달 동안 발생을 하였습니다. 2020년은 가나가와현의 신발 지진 발생 이후에 한 달 동안 동북지역 미야기현을 시작으로 밑으로 지진이 내려와서 나간 후 이바라키 가고시마, 지바현, 기이 수도에서 진도 4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가나가와현의 신발 지진 이후에 관동지역, 동북지역, 규슈와카야 마현 주변에서 진도 4의 강진들이 많았습니다. 작년에는 가나가와현의 신발 지진 이후 한 달 동안 규슈, 시코쿠 지역에서 진도 4가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9월에는 이상 진력이 3번이나 발생을 하였던 것도 유념해야 합니다. 작년 10월 초승달 부근의 동북지역 아우모리연에서 진도 5강의 강진과 규슈 가고시마 연에서 진도 4 그리고 도쿄에서 진도 5강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월 초승달 이후에 동북지역, 관동지역, 규슈 지역의 강진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동북지역 이와태연 앞바다에서 어제 2월 1일에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지역의 지진은 1월 29일에 이와태연 앞바다에서 규모 4.7과 4.0의 강진이 연속 2번 발생을 하였던 지역입니다. 1월 29일에 진도 3은 동북지역에서 약 두 달 만에 진도 3의 지진입니다. 1월 29일 이와태의 진도 3 이후부터 전국에서 진도 3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와카야마, 나라, 이바라키, 가나가와에서 계속 진도 3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뉴질랜드 강진이기에 동북지역의 강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와태연 앞바다는 동일본대지진 때 크게 영향을 안 받은 단층이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앞으로 이와태연의 이 지역에서 동일본대지진 당시에 영향을 안 받은 단층에서 큰 강진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바현에서 2월 1일에 규모 4.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월 31일에도 지바현 동쪽 앞바다와 북서부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지바현의 지진들을 살펴보면 작년 10월 규모 6.1의 도쿄 수도지카 지진 발생 지역 근처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0년 가나가와 강진 이후 지바현의 이 구역에서 진도 오약이 일어났습니다. 가나가와 현의 신발 지진 이후 두 달 뒤입니다. 관동대지진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